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겨울전 3가지 구석 와 쳤는데 무릎이 있었지 무릎조심 야 때린다고? 내가 이득인데 어 나이스 벽맵에서 만납시다 김치 먹으러 가고싶다 김치 먹으러 가고싶다 지금 수중에 거의 은행을 오늘 안갖다가지고 수중에 지금 돈 뽑아놓은게 2천원있거든요 2천원으로 마트가서 뭐사올거에요 뭐야 이거 안썼는데? 왜이래? 이거 안썼어 아 까비 와 메롤스캠 와 피했다 천재가 와 피했다 천재가 야 뭐야 우와 서서 때렸어 오 아까랑 틀려 오 라운드 3 FIGHT 아크샷 와 이게 1위다 와 빡세네 빡세 아니 깜빵 쪘어 어이구 횡치노 아 이거 안썼어 개무서워요 어휴 아 곰 아까 했어요 아니 방제보고 뭘 허허 정말 재밌으신 분들이 많아 어휴 와 나이스 방금 거는 되게 나아 안왔네 우와 대킬 잘한다 하하 좋고요 끝나지 않았을까 카드회가 재밌어 와 뭐 가드가 안됐네 와 미쳤다 쩌네 잘한다 아니 와 아니 이게 들키한데 뭐야 이거 뭐야 왜 나이스 나이스 아 깨비 스코어 쟤렸다 카운트 나네 나이스 라운드 투 파이트 라운드 투 바보 바보야 아이고 바보 쟤 아까비 아 씨 두툭 끊기노 아 아 잘 먹었다 아 장 빼졌다 오 아 한방이네 나랑 한대 봐도 탈 줄 알았는데 나랑 한방이네 아 우와 질렀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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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4 파이트 손이 빨랐지만 다리가 더 빨랐다 아 아 아 어휴 쉣 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 강등이네? 잘됐다 빨리하고 끝내자 나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허예 아휴 쉣 우와 왜? 야 유행왔네 나이스 뭐야 와 아 공짜를 바보야 고마워 빠악 수고하진다 고마워 고마워 기원초를 포기하고 4초 스크리어를 더 아까 더하나? 도루지니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차에 사바댑 고맙습니다